안녕하세요. 승승국어 수업하는 류승범입니다. 오늘은 2022년 시험 대비 군무원 단독 국어 커리큘럼에 대해서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자 먼저 승승국어 SCMI 학습법이라고 이름을 좀 지어봤는데 첫번째가 심플, 커넥트, 매니, 인테레스팅 이렇게 4가지 주제로 앞글자를 좀 따봤습니다. 첫번째로는 심플, 단순하다라는 얘기죠. 보통 8월, 9월에는 기본이론, 문법이론을 듣게 되는데 보통 한 40강 정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심화이론 들어갔을 때 문학, 비문학, 기본이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문법, 기본이론 40강이고요. 문학, 비문학, 기본이론이 한 32강 정도가 됩니다. 이거 다 들으시고 나면 이제 테마 특강으로 문법 천재 파트 1이 한 32강 정도가 되고요. 파트 2가 한 32강 정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테마 특강 두번째로는 시시의 32강, 시시에는 이제 시와 관련된 문제의 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소소에는 소설과 관련된 문제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비문학, 독해, 화법, 장문 이거 줄여가지고 우리가 화작독이라고도 부르게 되는데 요즘 출제가 좀 많이 되고 있는 화법이라든가 장문 이런 것들과 관련된 문제를 푸는 게 또 역시 32강 정도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예상 문제풀이도 역시 32강이 되는 거고 마무리, 실전동형 모의고사도 역시 32강이 됩니다. 얼핏 보면 와 강의 수가 좀 많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기본 이론이 40강하고 32강이면 72강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과목을 공부하는데 결코 많다라고는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좀 간단하게 일단 기본을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선택에 의해서 문법천재와 그 다음에 테마특강 1하고 테마특강 2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풀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돼요. 이게 첫 번째로 단순하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연결된다라고 했는데 이 아이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단순하다 하고 좀 이어진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명확해요. 학생분들이 아 국어 공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되냐 나라고 좀 이렇게 궁금해하시고 의아해 하시게 되는데 굉장히 간단하면서도 연결되어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 문법 이론을 다 들었으면 그 다음에 이제 뭐 들으시면 되는 거야. 천재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연결된다 입니다. 자 학생들이 국어 공부를 할 때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방향성을 잘 못 잡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은데 좀 단순하면서 이렇게 연계가 되어 있다라는 게 이제 승승국어의 특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첫 번째가 기본 문법을 들으셨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천재만 들으시면 돼요. 더 이상 할 게 없습니다. 기본 문법 들으시고 천재 들으시면 문법은 그냥 끝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로 문학 비문학을 공부를 했어요. 32강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시 문제풀이 소설 문제풀이 그 다음에 화법 장문 독해 문제풀이 들으시면 돼요. 물론 여러분 공무원이 공무원에 비해서 요즘에는 문학이라든가 그 다음에 독해가 영역이 조금 적은 거는 사실이에요. 문법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시시예나 소소에 화작독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생들이 이제 선택에 의해서 그래서 만약에 나는 좀 문법에만 좀 집중을 하고 싶어 라고 하시면 문법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나는 그래도 한두 문제라도 불안해 라고 생각을 하시면 여기를 들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굉장히 단순한 원리가 되겠죠. 문법 듣고 문제풀이 듣고 그 다음에 문학 비문학 기본이론 듣고 그 다음에 역시 문제풀이 들으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연결이 잘 되어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세 번째는 이제 많아요. 학생분들이 문제를 많이 풀기를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많아요. 그래서 시간도 많이 이제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어요. 왜냐하면 많이 풀어보면 아무래도 좀 빨리 풀 수 있거든요. 보시게 되면요. 천재 파트 1이 32강인데 약 천 문제가 넘어요. 약 천 문제가 넘고 파트 2도 마찬가지 약 천 문제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단원컨대 여러분 그 국무원에서 문법 문제는 이 천재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는 물론 수능형도 있고 그 다음에 지식형으로 보자마자 즉각적으로 답을 하는 문제들도 굉장히 골고루 섞여 있거든요. 그래서 문법 문제는 이 천재의 문제에 약 2천 문제를 풀시면 문법은 해결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 테마 특강인데 시시에도 여러분 약 200작품이 돼요. 현대, 고전 다 합쳐서 한 200작품이 되고 문제가 한 2천 문제가 돼요. 물론 여기는 이제 단답형으로 주관식도 있고 객관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문제와 다양한 작품을 풀어보므로 해서 내가 모르는 작품이 시험에 나왔을 때에도 해석하고 문제를 풀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게 시시에가 되는 거고 소설도 마찬가지예요. 소설도 시만큼은 좀 길다 보니까 시만큼은 작품 수가 좀 적은데 적은 게 한 100작품 됩니다. 역시 고전, 그 다음에 현대까지 해서 그래서 문제는 약 한 700문제가 돼요. 역시 32강 안에 다 읽고 다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화법, 장문, 독해도 역시 첫 문제 정도가 돼요. 그래서 화법 문제 따로, 장문 문제 따로, 독해 문제 따로 해가지고 약 첫 문제 정도 이렇게 준비해 놨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처음에는 아 좀 문제가 많으니까 좀 힘들지 않겠어?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역시 학생분들이다 그런지 공부를 할수록 좀 자신감이 붙나 봐요. 그래서 많은 문제를 풀게 돼서 자신감을 얻는 효과가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그리고 이제 마무리로 갔을 때 문제풀이 역시 갔을 때도 600문제 저는 모의고사를 한 3회 풀거든요. 그래서 하루 한 4시간 정도 했을 때 2회 푸는 선생님들도 많이 있으시지만 저는 한 32강 동안 한 하루에 한 3개씩 이렇게 풀어요. 그래서 역시 이것도 모의고사 문제도 600문제니까 결코 적은 문제가 아니겠죠. 그래서 마무리하고 가는 문제까지도 한 600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은 여러분 이제 재밌다가 돼버리는데 어떤 공부든 여러분 재미가 없으면 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하는 수업은 늘 재미있게 하자. 물론 학생들에게 이해를 하도록 하고 쉽게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문제를 이렇게 알려드리는 것도 제 역할이라고 하지만 재미있게 하는 것도 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힘들잖아요. 공부하는 게. 그래서 저는 좀 재미있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이제 제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이 저에게 직접 해줬던 얘기예요. 기다려진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내일이 이제 국어하는 날이구나 라고 하면 좀 기분 좋게 잠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내일 와서 국어 수업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학생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벌써 한 시간이 다 된 거야? 벌써 네 시간이 다 간 거야? 라고 느낄 정도로 시간이 좀 금방 가는 수업입니다. 그 다음에 역시 이것도 학생들이 다 얘기해 준 건데 실강을 듣고 또 역시 인강을 또 들어도 똑같은 얘기를 또 들어도 재밌다라고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굉장히 고맙죠. 그래서 어떤 학생은 이런 얘기도 했어요. 뭐 조용한 독서실에서 누가 이렇게 인강을 보고 있는데 막 크크크크 되고 있더라. 가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국어 수업 듣고 있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수업은 좀 재밌게 재밌게 하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유승범 군무원 국어 2022년 시험 대비 커리큘럼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어요. 커리큘럼은 일단은 기본적인 틀이 되는 거고 가장 중요한 건 인강이든 아니면 실강이든 만나서 얘기하면서 같이 고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장점 단점 이렇게 얘기를 해가면서 맞춰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 군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여러분에게 반드시 도움이 되도록 열심히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